. 아직 뭐 나이대는 안 나오고 관상은 가능해요. 사진. 아니야 뉴스에서 한번 봤던 것 같아. 이야기보따리지 보물창고. 아 이분이? 팡팡 많은 게 나올 거야. 아 이분 입에서 나온 게 진실이에요? 거의 그럴 거야. 이 사람도 아까 김대남처럼 용수철 같은 사람이야. 누르면 더 튀어나오지. 누르면 더 높이 튀어가지. 이 사람을 자극하고 하게 되면 이야기보따리가 본물 터지듯이 새로운 이슈들이. 팡팡팡.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야. 지략이나 전술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야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좋은 인물을 비교하는 것 같지만 제갈량 같은 사람이지. 검모술수도 뛰어나고 굉장히 지략과 전술도 뛰어나고. 안 좋은 대로 뛰어난 거 아닌가. 어찌됐든 그 사람도 실제 지금 정권에 실제 붙어서 한 거니까. 그래서 금년 연말부터 해서 내년에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핵심 인물이 될 수도 있어. 이야기보따리가 많이 나올 거니까. 그렇게 되면은 20% 지주일이 10%대로 추락이 될 거고 그리고 뭐 탄핵 이라는 것도 들어가겠지.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네요. 굉장히 중요할 거야. 그 사람이 보물 터지다 보면은 여당인 국힘에서도 막을 방법이 없을 거야. 계속 자극 좀 해라. 내가 한 마리 있잖아. 윤 대통령, 김건희 여사, 전봉계 내가 굉장히 많잖아. 이거 찍을 때마다 매달 매달 했는데 나도 한 배를 다 사야지. 그 사람이 내년에 잘못, 윤 대통령이 잘못 안 되면은 내가 이제 용군에서 하차를 얘기했는데. 근데 그 명태균 참 이야기보따리꾼이야. 정말 많을 거야. 이분이 말하는 게 좀 진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. 이 사람은 치민한 사람이야. 왜냐면은 내가 죽을 때는 죽지 않기 위해서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을 거야. 증거 자료들. 그냥 자기 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섣불리 못 건디는데 누군가 하나 뭐 공익의 제보자라고 할 수 있을까 뭔가 슬슬 거기서 나오는 거지.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진실은 언젠간 나와. 근데 세상의 분위기가 자꾸 윤 대통령을 잘못하고 있고 실시로.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제보들이 아니다 싶으니까 나오는 거겠지. 근데 정말 요술 램프 같은 사람일 거야. 금딜고 자면은 많은 얘기까지도 설랑설랑 나올 거야. 지금 자극 좀 계속해. 내가 얘기했던 대로 빨리 진행이 되지. 근데. 감사합니다.